알람 소리에 나는 잠에서 일어난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다 매일매일 똑같은 삶이라서 시청역전 설 역사 내 신문을 펼쳐보는 건지 신문을 덮고자 하는 건지 나는 뭘 하는 건지 나는 뭘 하는 거지 세상을 멋지게 사는 건지 속고 속 있는 세상 속에서 후춘 없이 사는 건지 그리련던 우선 세상 그려본다 멋진 세상 항상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그리련던 우선 세상 괜찮아 괜찮아 넌 이겨낼 수가 있다고 힘든 시간도 이것도 한 지나가 여기까지 갈 거야 꿈을 찾아갈 거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올라가 힘들어 나는 매일 안 못 이루고 쉬지 않고 달려가 꿈을 찾아갈 거야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 올라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랑을 위하여 역전이라 고 Только 고민은 몸에 桑으로 무완 키는 바퀴어 유 Tôi 인정했던 인생의 역전 미쳐받던 거치렸던 순간에 눈 살까 말까 모든 것은 분명히 온통 경쟁이 늦고 죽이네 지어낸 땅에 목걸 빠지고 불편하지 않자 하면 난 인정 대박인 생생활 가기 바라며 빗속에 하이킹이 꺾인 내 인생 괜찮아 괜찮아 넌 이겨낼 수가 있다고 힘들어 지난데 이것도 한지나가 나는 기다려야 꼭대기 꼭대기 꼭 여기까지 갈 거야 꿈을 찾아갈 거야 주듯이 주듯이 올라가 올라가 힘들어 나는 베이장 못 이루고 쉬지 않고 달려가 꿈을 찾아갈 거야 주듯이 주듯이 올라가 올라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랑을 위하여 여기까지 갈 거야 꿈을 찾아갈 거야 주듯이 주듯이 올라가 올라가 힘들어 나는 베이장 못 이루고 쉬지 않고까지 다 할 거야 우리 꿈을 찾아갈 거야 주듯이 주듯이 올라가 올라가 힘들어 나는 베이장 못 이루고 쉬지 않고 달려가 우리 꿈을 찾아갈 거야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 나를 믿고 있는 사랑을 위하여 역전이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인사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